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로마사 농구 네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마키아벨리가 종교를 어떻게 받느냐 로마사 농구에 종교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 역사를 검토하면 종교가 군대를 통솔하고 인민에게 영감을 주고 사악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데 얼마나 커다란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다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눈에 세상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잘 비춰집니다. 그런데 종교가 도덕적인 행위를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에서는 네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 생에서 다 보답을 못 받으면 저 생에 가서라도 보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도덕적으로 산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바로 살아가기 힘든 게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법만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힘들다. 법으로 촘촘하게 다스리면 결국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고 행복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정치 질서를 수립, 유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곳은 모든 것이 좋아지고 종교가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나빠진다. 또 신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종교를 객멸하는 곳은 국가가 파매를 초래한다는 이야기하는데 비건한 예로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소련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종교가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데 또 하나가 조선인 것 같아요. 조선이나 멸망이 무신동과 관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선이 성리학에 기발한 기념국가입니다. 종교성은 약하고 실천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신이나 이런 걸 배격하는 큰 역할을 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성이 약화되고 이상이 약한 그런 사상이 되고 말았어요. 대표적인 게 양반, 쌍놈, 천민을 구별하는 이념을 갖고 있고 그게 불교라든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만민평등 사상 이런 것하고 배치되는 그러다 보니까 노비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는 데 힘을 상실하지 않나 현실주의가 바로 카스더 제도를 낳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백성을 사고파는 노비 제도를 수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게 위선적인 국가가 되고 만가 아니냐 그토로만 성인군자인 거죠. 또 실학자들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비 제도 유지를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발언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획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대부들도 그렇게 당당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방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자존심을 버리고 신리를 택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래만 하더라도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거란도 물리치고 조선에 와서는 우리가 임진왜란 뱅장으로서 보듯이 싸움만 하면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천민이 애국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도 약해졌고 또 군사력을 키울 생각도 안 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요. 왜냐하면 고려의 무신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조선에 와서는 군사력을 키우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나 정렬입의 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렬입은 대동계를 조직해가지고 때때로 군사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조정의 눈에 볼 때는 아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결국은 역적 토벌로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도 그 이상을 상실한 게 나라를 잃는 결과까지 가져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키아베리는 종교의 창시자를 국가의 창건자보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종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국가의 창건자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죠. 마키아베리 연구자로 유명한 모리치오 비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키아베리가 최고의 영웅으로 삼은 사람은 모세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유대인과 유대 종교를 만들었는데 히벌이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광야로 나올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하늘에 내려오고 목마를 때 바위를 치니까 물이 쏟아나고 이런 기적이 있는데 또 정치인의 장인한 모습도 보입니다. 신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금송화지를 숭배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자기가 말년에 정권을 이용하고 그 마지막 건 너보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일신교의 사상을 낳은 것 같습니다. 상도 없고 이름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신의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지성소 이런 데는 공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은 영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이 거래하거나 뇌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닌 거죠. 그런 정신의 존재라는 걸 사람들에게 일깨운 그러므로서 여러 종교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나오고 이슬람도 나오는 그런 위대한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그 파급 효과를 따지면 세계 수십억의 사람이 도덕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모세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일신 사상을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 불교는 우상숭배인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불교 최초는 원을 숭배하기도 하고 스카모니의 사리를 담은 탑을 숭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리가 다 떨어지니까 책을 넣은 탑을 숭배했는데 바로 불법성이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탑 속에 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과 같은 불상은 알렉산더 대항하고 관계했어요. 알렉산더 대항이 인도로 침입해올 때 간다란 지역에 그리스 미술이 들어오고 그리스 생각에 따라서 신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불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불교의 성각자들도 우상숭배의 위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상을 그냥 만들지 않고 그 속에 책을 넣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에 대해 절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갱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특히 독실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게 법당에 따라서 절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는데 불상에 절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갱비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로마 종교는 어땠느냐 이런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종교를 도입한 왕은 이대왕입니다. 이대왕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선출되었냐 하면 로물루스가 죽고 나서 로마족과 사비니족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왕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큰 세력이 로마족하고 사비니족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족이 했으니까 사비니족은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골치가 아프니까 원로는 두 그룹에서 각각 왕을 추천하되 상대방 그룹에서 추천을 하도록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로마족족은 사비니족에서 추천하고 사비니족족에서는 로마족에서 추천해봐라 이렇게 안을 내놓습니다. 일종의 선거 원칙이죠. 먼저 로마족족에서 누마 폼필리우스를 추천합니다. 그걸 보고 사비니족은 선뜻 받아들이는 거죠. 사비니족 출신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워낙 학식도 뛰어나고 또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무더하게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이분의 한 정책이 종교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그런 말을 해요. 정치 군사제도를 확립한 로물루스보다도 이 누마한테 로마는 더 신세를 많이 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있는 곳에는 군대가 잘 조직될 수 있는데 종교가 없는 곳에는 군대가 쉽게 조직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종교를 도입한 누마 왕이 가장 큰 공원을 세웠다. 로마가 원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군사력이 기반의 종교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마 왕의 종교 정책을 보면 이 사람이 종교를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수호지에 나오는 양삼박의 호글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룹에서 끼지 못하고 나온 좀 나고자 비슷한 몸이 건장하고 이런 호글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전쟁은 잘하지만 뭔가 학문이라든지 문명이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순화시킬 것인가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종교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세 교황의 역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중세가 그 게르만족 그 무식한 사람들이 왔는데 거칠고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순화시켜 가지고 무명이로 만들 것이자 그걸 기독교를 가지고 해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도 로마의 종교를 도입함으로써 이 로마 사람들 순화시켜 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행사라든지 희생제 방식 시기, 종교 자금 문제 또 종교의 규율 또 교육은 어떻게 시키실 건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다듬어 나갔다. 그런 평을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고 신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용어인데 이게 나중에 황제를 칭하는 용어로도 됩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최고 신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로마 황제의 칭호도 되고 나중에 교황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5명 내지 10명의 대신관을 두고 국가의 의뢰라든지 종교 행사를 주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스탈 여사제를 두고 성스러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여사제한테 맡기고 또 로마는 전쟁할 때 세점을 마쳤어요. 세점을 치는 그런 사제들도 두고 신전을 건립합니다. 야누서 신전 그리고 운명의 여신 신전 이런 걸 많이 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맞춤형 신전을 두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종교 정책만 한 게 아니고 산업 정책도 잘했어요. 대표적인 게 노물루스가 정복한 땅을 가난한 사람하고 분배하고 농장을 직접 시찰해가지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훈계도 하면서 그렇게 농업을 장렬합니다. 또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서 확실히 언제 뿌릴 거냐 언제 수확을 할 거냐 몬순 시기가 언제다 이런 것도 알게 하는 게 달력입니다. 여기서 하나 지적할 것은 로몰루스가 정복한 땅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됐느냐 이런 거죠. 로몰루스가 죽은 이후도 이게 땅의 배분하고 관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몰루스는 정복한 땅을 병사들한테 많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로몰루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때 원로운 의원들한테는 땅을 안 나눠줬어요. 그런데 원로운 의원들이 불만을 가지죠. 그래서 로몰루스의 죽음에 이 땅 분배하고 관계 있다. 이런 의혹이 있고 실제로 이게 정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몰루스가 죽고 나서 무마가 이렇게 배분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로운 의원이 우리한테도 땅을 달라 이렇게 하면 로몰루스를 죽인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운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누마가 쉽게 땅을 배분하는 정책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과 약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갑니다. 로마는 약탈경제였던 것 같아요. 몸 좋은 사람들이 주변 민족을 침부해서 물건과 재산을 강탈해와서 살아가는 구조인데 유목민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로마도 초창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누마대에 와서 산업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약탈경제를 안해도 되는 거죠. 작업자족경제가 되고 또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직업에 따라서 길드를 조직을 합니다. 각자 상업하는 상업 무역하는 사람은 무역 가죽을 다루는 무두질하는 사람은 무두질조합 무기 만드는 사람들은 무기 만드는 조합 이렇게 각각 전문분야별로 길드를 조직해서 백성들을 해체 모여를 합니다. 종전에는 종족별로 되어 있었죠. 로마족 사비니족 또 기타 등등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 세력 간의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쉽게 비화되는 거죠. 그걸 각 조합별로 쪼개다 보니까 갈등도 해소되고 백성들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국가통합에 이마지하는 정책을 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누마와의 평가는 아까 농업정책 종교정책에서 봤다시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종교를 기초로 로마의 지서를 확립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거친 양산방의 호울 같은 사람들을 스스로 법률에 복종할 수 있는 도로 순화를 시켰고 또 하나는 신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런 느낌을 준 사람입니다. 어떤 계획안을 낼 때마다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거 신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요정이 내한테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로마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또 사람들이 순박하니까 그런 말을 잘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외경이 로마 공학에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합니다. 로마 사람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보다 맹체를 어기는 걸 두려워할 정도로 행동하는데 신을 통해서 내부적인 규율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착근했다. 보면 될 것 같고 누마 왕은 43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80년 넘어서 딸 하나만 남긴 것이고요. 나중에 자기 외손자가 다음 다음 왕이 됩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왕의 자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로물루스의 자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마 왕의 자손이 그 한대를 거쳐 가지고 왕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 백성들이 이 왕을 사랑했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타르코스는 스파르타를 조직한 리크루고스보다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리크루고스는 자기 한 말이 스파르타가 망할 때까지 지켜졌는데 누마 왕은 죽고 나서 곧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전쟁 안 한 게 그냥 허물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3년간 로마가 휴식을 하고 힘을 길렀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뻗쳐 나가는 과정이 펼쳐진 건데 그걸 플루타르코스는 조금 오해를 했지 않나 플루타르코스가 살던 시대가 전쟁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내전이 많았던 시지고 왕이 항상 살해를 당하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그 누마 왕이 잘했으면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때하고는 몇백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누마 왕을 탓할 수는 없는 사람 같습니다. 누마 왕을 탓할 수 없다는 게 그 뒤에 로마 사람들이 종교를 대단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위기에 닥쳐도 로마의 종교가 도덕적 힘의 원천이 돼서 국가를 단계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칸나의 전투에서 한니발의 대표를 합니다. 수만 명의 로마 병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함락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쌓이니까 사람들이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시칠리아로 갈리는 사람이 줄을 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이스키 피오 장군이 칼을 뽑고 사람들을 앞에 나아가 사람들은 맹세를 하라 그럽니다. 당신이 로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맹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가지 말라 가면 죽인다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면 이게 효과를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맹세만 시킨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결국에 맹세를 지킨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를 어기면 신의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키 피오의 맹세대로 행동함으로써 로마를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이 로마사 논고 11장에 나옵니다. 베이 포위전에서도 베이지를 함락시킨 데 한 10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군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로마군이 축 늘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신탁을 해보니까 알바누소가 범람할 때 베이가 무너진다 함락된다는 신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요번에 알바누소가 범람한 걸 봤지 않느냐 마지막 노력을 해보자 마지막 한 번 공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밀어붙였는데 결국 베이를 함락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휘관이 굉장히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거 비슷한게 콘스탄티노플 공방전대 악셈세틴이라는 오스만 투르크 쪽 수도사가 있었는데 아유부 묘수를 찾았다 그럼 와마드가 분명히 예언을 했다 이 도시가 함락된다고 분명히 예언했지 않느냐 우리 믿고 가자 이렇게 해서 오스만 군의 사기를 올려서 결국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가 비슷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로마 사람들 닭점을 많이 쳤습니다. 로마군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닭점을 쳐가지고 닭이 모위를 먹으면 전쟁을 개시하고 모위를 먹지 않으면 슬슬 전쟁을 꺼려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모든 여건이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들 사기도 높고 저쪽은 완전히 찌들어 있고 군사력도 형편없고 이럴 때는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닭이 모위를 안 먹을 때가 한 번씩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선 전쟁할 준비는 다 됐는데 닭점을 쳐보니까 이게 모위를 안 먹는 거예요. 풀라리 우두머리가 그래도 지금 상황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모위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개시하는데 군중이 조금 수근수근한 거예요. 풀라리 대장이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모위를 안 먹었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장군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풀라리 전본 사람들 전선의 제일 앞에 내시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개시하는데 풀라리 우두머리가 빨리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한 것 보고 장군이 아, 우린 액댐 다 했다. 아마 이 사람 죽음 때문에 모위를 안 먹었을 거다. 이제 우리 전쟁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래서 밀어붙여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팽민을 설득하는 데도 종교를 잘 활용했어요. 그 당시에 혼민관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팽민과 기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혼민관을 뽑을 때 기족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뽑히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거의 다 팽민 위주로 뽑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족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진영대기 갈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기군과 전염병이 퍼집니다. 기군과 전염병을 보고 기족들이 말을 합니다. 봐라 너희가 이런 짓을 하니까 신이 노했지 않느냐 신이 노했으니까 앞으로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다음 선거에서 기족들도 같이 혼민관을 뽑는 돼가지고 잘 풀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건 종교를 잘 활용해서 정책을 꾸려갔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사람들은 플라토르 코스도 그렇고 리비우스도 로마 제국 성공이 운이 좋았다. 운이라는 건 뭡니까? 신이 더 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의 겸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진짜 악정고토하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급진하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 신이 도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운명의 신이 신전이 크기도 하고 많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겸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신에 대한 믿음 항상 신이 우리를 도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키아르벨리는 이런 생각에 조금 의견을 보여요. 로마만큼 잘 조직된 공화국이 되느냐 로마만큼 효율적인 군대가 어디 있느냐 고대 로마에는 운명을 이겨낸 사람이지 운명에 순응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닥점 보셨잖아요. 종교가 있어도 그걸 적절히 활용하면서 그 함대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지 이 로마가 무조건 기도만 하고 그 신에만 일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지 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